이 오줌 사람들은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아 왜 문제 하나에 다 담길까 그 많은 얘기가 마주보고 하긴 어색한 마음 하얀 종이 위에 펜이 닿았으니 용기네 써내려가 볼게 사랑해 좋아해 촌스럽지만 이렇게 고백해 멋은 없어도 나 지금 진지해 장난 아닌데 유치해 어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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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오예 갈테 끝 안녕하세요 정말 대박 argument 감사합니다 나는 한국의 교회 나는 listen 날씨가 Polcountry 너무나 기억날에 힘들어 이대로 우리 동생에 오는 달iedy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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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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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나왔어. 뭐해? 피다. 어서와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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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